시청자 여러분 도깨비가 방특골 태백 구문소 근처에 있는 방특골을 취재하고 내려오는 길인데요 방특골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뭐냐 그 옛날에 그 가든 에 토종닭 이런거 요리해서 팔던 그 가든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 내려가기 전에 아 굉장히 물도 맑고 주변에 단풍이 예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산길에 한번 비경을 담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보이십니까 고기 오로로로 해백에 에 이렇게 깊은 계곡에도 고기가 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제법 손가락 굵기만 한 고기가 아 물도 맑지요 깨끗한 물이 아 우리 가슴속 깊은 것까지 시원한 에 청량감을 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아 이거 물도 맑아라 아 여기뿐만 저 위에 가도 아주 고기가 많던데 고기가 아이고 참 오로로로로로로 고기도 많고요 좋아요 좋아 아 아 자 여기에 이제 한 200여 메달을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 도깨비가 에 차를 대 놓은 장소가 되는데요 거기에 지나가다 보니까 아 단풍이 여러분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 복자계 단풍 어 복자계 단풍 찍어야지 자 여러분 계속해서 에 예 태백 예 예 계곡에 잘 보존된 아 그 다음 우리 요렇게 얌전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아 이 맑은 물에는 예 손가락 굵기만은 고기가 쬐싸게 움직이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으 아 아 고 복착이 여러분 아 아 아 아 아 태백 에 낙동 정맥쪽에 하니 눈에 띄는 아 복자기 으 으 어디 보자 여기에는 아 지역 주민께서 예 농사를 짓는 밭이 있는데요 좋습니다 자 울긋불긋 단풍으로 으 복잡이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태백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복잡이라는 아주 대단히 아름다운 아 단풍나무가 되겠습니다 복잡이 아 여보자기가 아니고 산에 사는 복잡이 아 아 아따 우리 지역 농민 께서 아 아 농작물을 콩 인데요 아 콩을 말리신 다음에 에 털어야 되니까 아 아 아 저기도 아주 복잡이 넘어가지고 좋네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방이 단풍 천지고 말이지 으 으 으 으 대한민국이 이게 검수강산이 맞는 거야 으 으 으 산경이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방이 단풍 천지 인데요 으 여우에는 제법 까칠한 절벽도 보이고 아 아 복잡이도 보이고 으 으 야 볼수록 아주 멋진 예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 암 뭐 아 복잡이 애 애우리 시골 고향 풍경을 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아 우리 뭐 단풍으로서 예 흔들어가지고 오리 떨어가지고 복자기나 뭐 이렇게 많이 보이네 복자기 가로는 있어요 복자기 여러분 한적한 전형적인 우리 가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깨비가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인데 자 조금만 깨가리 한번 볼까 또 뭔 열매인데 또 이렇게 빨갛게 말이지 자 요게 여러분 새들의 밥이 되겠습니다 겨울에 새들이 먹을게 궁해지면 이거는 자 아 아 아이고 단풍이 너무 좋구만 너무 좋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만 셀카봉을 누가 만드는지 참 이게 잘 이거 발명을 했단 말이야 이게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할 뻔 했냐고 도대체 응 팔이 무슨 로봇처럼 늘어날 수도 없는 거고 응 아 이거 셀카봉 이거 한국사람이 발명했나 이거 뭐 아 아 아 아 반풍이 말이지 아 아 아 아 셀카봉 곧 곧 셀카봉 아 아 이게 한국사람이 만드는지 대만사람이 만드는진 모르겠는데 아 이거 노벨평화상 줘야돼 아 아 아 아 아 고기가 한마리가 잽싸게 할 도망을 아 참 물고기가 오로로로로로로로로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물고기 응 저 파이 밑에는 찬뜩 모여있는데요 자 아 물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좋아요 으 으 으 으 으 구경은 참 잘했네 잘했어 아 으 으 태백에 이 골짜기를 도대체 어느 세월에 다 돌아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멋있는 데가 많은데 아 아 참 내 평생에 이게 태백 이 피경을 다 못 볼 것 같은데 으 으 아 아 저 다풍 좀 봐봐 아 아 아 아 아침에 8시 9시에 나왔는데 시간이 또 오늘도 해가 꼴딱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네 에 에 아 아이고 참 자 여기 이 제목은 또 뭐로 하나 이거 방트골 어 방트골 탐사후 하산길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어 아 아 아 아 방트골의 단풍 아 아 그야말로 불타는 단풍이구만 불타는 단풍 으아 참 으 으 으 으 멋진 셀카봉 아름다운 셀카봉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Berdok 아 아 여기 자, 여기가 엎드린 것 같은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불타는 단풍 하.. 단풍이 잘 꺼내줘 오늘의 하이라이트 눈이 눈부신거 여러분 얘가 복자기입니까 복자기 얘도 복자기 이런 단풍나무 13분 이런 다음 복자기 빨간 단풍나무 복자기 아 참 아이고 복자기는 어디 봐도 멋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이 장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복자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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